안녕하세요. 아기오사전입니다. 월요일이 뭐가 뭘까요? 테이블즈예요. 이거 알로이도 있고, 카녀도 있고, 테라스도 있고. 하나 한 번 더 볼까요? 씻어버리기! 테이블즈! 테이블즈! 여자친구 윙구 아! 백끄리 두번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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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! 안녕하십니까, 착좌 kittens. 오늘도 어떤 걸 해야할겁니까, 안녕하십니까! 응 고마군요 그럼 클레어다 한번 까볼거에요 그럼 까볼게요 기능은요? 머리 박힐거구요 머리 박힐기로 희들면을 공격한거도 있구요 이렇게 깨물어서 공격도 있구요 그 다음에는 꼬벌이 이렇게 맴매한거도 있구요 그런거 있어요 쫙쫙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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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지 참지 탈락 공격 슬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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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깨밑니다 안귀 부러지네 안귀 부러지는 그냥 켜버려 저게 그냥 켜버려 얘 그냥 날라가 버리기 까는 와주 Amelia 팬아노 구독 وه아 구독 lifeless 응에서 worm две 부끄럽 foi 자고 말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